아니 뭐 형사는 화장하면 안돼? 화장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아 나 진짜 이쁘다 작살난다 진짜 야야야 김형사 너 뭐하는거 할마 지금 야 선배는 입맛이 우물속에서 잠복근무하고 있는데 외모에 신경써? 형사 맞아 너? 형사답게 행동하란 말이야 뭐하는거야 야 형사답게 옷을 좀 입고 다녀 외모는 집에 가서 신경쓰란 말이야 자 오늘 사건 아주 중요해 이 민속촌에서 일어난 문화재 방화사건이야 지금 화재가 났는데 너는 화장을 하고 있냐 지금? 야 너 잠복근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뭐야? 잠복근무의 기본 요소가 뭐야? 형사의 신부를 철저히 숨겨둡니다 특히 얼굴을 확실하게 가리는겁니다 그렇지 잠복근무에서 형사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게 뭐냐? 마스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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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하 촉촉하 잠깐만 메롱 웃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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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하 괜찮다 괜찮다 진짜로 촉촉하네 너무 좋다 우와 작살난다 아니 허리가 여기있냐 얘는 몇개야 이게? 이게 몇개야? 이게 지금 이게 몇개야 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저는 개콘경찰서의 윤호, 광수, 최강, 대성,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동반 신기해요! 기표했다! 왜? 아니 형사셨구나,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한류스타인줄 알았습니다 하하하하 할류스타 아니 근데 민속촌이 왜 윤호 오셨어? 아니 지나가는데 누가 나보고 방화범이라고 방화범이라고? 말도 안되는소리가 혹시 이름이 류근지? 네 맞아요? 그럼 앉아 이 자식아 여기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 얼마짜리 나 지금 야 류근지 너 어제 민속촌에 온 적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네 불을 지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너 좀 장난하냐? 네가 석유통을 들고 가는 모습이 CCTV의 뒷모습이 그대로 잡혔어 김형사 야 유근지 너 이거 들고 걸어봐 걸어보라고 자기가 안 했다고요 진짜 이게 뭐 어때서 이게 스탑 작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진짜 당신이 도대체 뭐야 우리 누구냐고? 잘 들어 우리 소쿨 꿈이나 조용히 해라 여기가 무슨 패션쇼장이야 뭐야 야 여기가 무슨 패션쇼장이야? 당신은 뭐야 또 조용히 안해? 나는 개콘 경찰서 서장 김원현 서장이다 야 니네들은 인마 수사를 하라면 수사만 할 것이지 외모에만 신경쓰고 말이야 어? 옷도 거지같이 입어가지고 어? 야 너 무슨 뱀이야 이게? 뱀이야? 너는 뭐 의료수거 하면서 집어 입었니? 이러니까 경찰 이미지가 바닥으로 치솟는거 아니야? 야 김대성이 네 너 신참이지? 신참이 돼가지고 어? 사건 현장에서 화장을 하고 그래? 어? 사건 현장에서는 최대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볼터치를 해줘야 이쁘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어? 나 끝? 야 그리고 이강섭이 너 몇년차야? 저 5년차입니다 5년차지? 5년차인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이 옷에는 코사지를 해줘야 이쁘잖아 아 진짜요? 너 이제 꽃뱀이다 꽃뱀 아니면 소장이면 소장 닭갱돈해야 될거 아니야? 우영이 아네 인마? 뭐야? 이놈 자식이 뭘 잘했다고 큰소리로 버럭버럭 지르면서 이쁘 벨트를 하고 있네요 아아 형보다 자네잖아 너 잘난다 다 어울린다 아니 두개한테 당신들 정체가 뭐야? 우리 정체 얘기했잖아 우리는 소쿨 소 핫 소 섹시 꾸미남 아수사대 야 야 야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경찰청장님께서 오신다 했단 말야 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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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뭐야 정말 야 뭐야 뭐야 답답하다 어? 여기가 뭐 이태리 밀라노냐? 꾸렛다 고르테야? 니들 민속촌 견학하러 왔냐 지금? 도대체 이 방화사건이 몇번째야? 요즘 내가 니들 때문에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무거워 참 답답하다 이 많은 문화재 소실로 인해 국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백배 사죄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경찰의 임신이 주저앉았다 지금 일으켜라 답답하다 야 김소장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거야 이렇게 위아래 기강이 다 해이해져있으니 아무리 작은 사건도 이 쿵짝이 안맞는거 아니야 쿵짝? 쿵짝? 좀 맞자 쿵짝 좀 저기 청장님 저희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야 야 위에서는 빨리 범인 잡아오락하지 니네들은 불평불만이지 도대체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되냐 내가 어느 장단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 내가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이 문화재 지키지 못한 내가 잘못이다 내가 맞아도 싸다 내가 맞아도 싸 국보제 431호 비룡사 9층 목탑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국보제 531호 10만대 장격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따다 조상님도 정말 별 면목이 없습니다 아우 진짜 아니 도대체 당신도 정체가 뭐야 정체 몇번 얘기하냐 우리는 So cool So hot So sexy So incredible you We meant 우리 We meant back in smoothly packages we meant we meant We both We meant when we meant We meant We meant